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며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대체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을까요?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부를 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끈기랑 최고의 성공, 최대의 부랑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끈기가 있다는 것, 일단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끈기가 있다는 것은요,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까지 또는 죽거나 병들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꿈을 쫓습니다. 즉,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될 때까지. 내가 어떤 꿈을 꾸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하고요, 건강에도 하고, 기분이 나빠도 하고,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는 겁니다. 파산이나 이혼 등 큰 일이 있더라도 그 꿈, 자신의 꿈을 쫓습니다. 이 끈기라는 것은 결국 좋든 싫든,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날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기분이 좋든, 싫든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는 거죠.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것을 끈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의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을 쫓는 과정에서 일이 뜻대로 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누가 밥을 사주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운동 좀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마스크를 쓰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쫓을 때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혹은 상황들이 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리면 그런 날에는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죠. 내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그런 의심이 들더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끈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 어쩌면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끈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이 협조를 안 해주고 마음의 의심이 가득 차더라도 끈질기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꿈을 이루는데 그런 것들은 절대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끈기라는 것은 결국 아무리 실패해도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다릅니다. 교훈을 얻는 경험 이상으로 그 실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 전체의 실패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낙담을 하고요.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좋은 교훈을 얻었네. 내가 이번 실수를 통해서 이런 걸 배웠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배움의 계기였다. 끈기는 충격적인 실패에 있다가 일어나 고통을 겪고도 계속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리는 것. 그게 끈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톰클린을 얘기합니다. 진짜 실패는 바로 포기하는 것이다.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끈기가 있으면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계속 전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꿈을 추구하다 보면 거절과 무시를 당하게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강남에 빌딩을 살 거예요. 이러면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친구들이 무슨 너가 강남에 빌딩을 사냐. 너네 부모님이 부자야.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린다든가. 아니면 놀리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죠.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죠. 그 과정에서 수도 없는 거절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성공의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성공의 과정들이다. 거절과 무시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그냥 다음에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 혹은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뭔가 조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것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으면 산만한 생각 때문에 초점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꿈이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끈덕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에 한눈을 팔거나 다른 것에 뭘 하려고 하지 않죠. 이 산만한 생각이라는 게 목표 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내 주위를 흐트러지는 일, 생각 이런 것들을 가급적 피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합니다. 끈기가 있으면 또 어떤 공포도 우리의 질주를 막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공포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7급이든 고시 공부든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죠. 제 친구만 보더라도 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결국 제 친구들은 일단 합격을 했습니다만 내가 정말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오는 동안 이 시험에 매달렸는데 결과적으로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지뢰 겁먹고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자꾸 그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불합격할 수밖에 없겠죠. 즉,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공무원 못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항상 이제 그 과거에 그 친구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런 이런 아이였으니까 이런 이런 친구였으니까 너는 공무원이 되면 무조건 합격할 거야. 공무원이 안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3년 이간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습관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불안이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꿈을 끝까지 쫓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꿈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공포와 의심 앞에서 아 나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 시간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공포와 의심 앞에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해야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제약을 만드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교육도 많이 못 받았잖아. 나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잖아. 나는 부지런하지도 않아. 나는 성실하지도 않아. 나는 이런 성공을 쫓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을 거야. 나는 반드시 붙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강력한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쪽에서만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잘못된 믿음을 자꾸 진짜 현실이냐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나를 진실시켜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꿈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추구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실패자가 되는 거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빛나는 물건 중후군.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일에서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시선을 끄는 다른 일에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는 A라는 것에 막 관심을 갖다가 금방 이 A라는 그것에 관심이 식어가지고 또 B를 하고 B를 막 하다가도 또 B에 금방 관심이 식어가지고 C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일에서 끈덕지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금 회복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접고 조금 회복이 안 된다 싶으면 나랑 안 맞아 이러고 접고 이런 경우가 제 친구 중에 많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빛나는 물건 중후군이라고 이 책의 저자 톰클린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른 일에 접근하는 거예요. 좀 회복이 안 되면 접는 거죠. 좀 해봤는데 안 되네?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어쩌죠? 이 일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 일이 될 때까지 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이 될 때까지 실제로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쫓습니다. 그동안 일이 성과가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다양한 이유들로 그 목표, 그 꿈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톰클린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실패자로 태어나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끈질기게 계속 도전하는 한 여러분 그리고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톰클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며 최대의 불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요 끈질기게 자신의 꿈과 목표를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매일같이 끈덕지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최대의 불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꿈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그 꿈이 얼마나 크든 그 꿈이 지금의 현실과 얼마나 멀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정말 난 이뤄냈어. 이뤄낼 수밖에 없다고 믿으시는 순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일을 계속 시도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그 꿈을 현실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목표를 향해서 10만 유튜버를 향해서 끈덕지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고 정말 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군가 정말 제 이런 목표와 도전들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